안녕하십니까 저는 꼬멀브라세니입니다. 저는 고향에서 아내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구입니다. 저도 아버지하고 농사로 짓지만 영편이 어려워서 멀리시아의 한 식당에서 4년 동안 웨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네빨에 돌아와서 고향을 떠나 까투만두에서 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회에서 안구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안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기술도 배워서 네빨에서도 배운 기술이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다니고 싶습니다. 어떤 힘든 일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